100 안 돼, 내가 볼 때는. 85m. 공의 거리를 생각해서? 공 생각하지 말고. 공 잘 나가고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아, 안 된다. 샌드, 샌드. 그럼 샌드 붙일게. 샌드, 샌드. 샌드 붙인다고? 샌드 안 될 것 같은데. 샌드 안 될 것 같은데? 85만 원 치면 되나? 아니, 90 채야 돼, 90. 길게? 아니, 왜냐하면 한 번 겪어봐야 돼, 겪어봐야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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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조용. 90만 채. 배정감 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 막했다. 아, 모두리 같은 미리는 내한테. 내가 할게. 내가 올린다고 했잖아. 야, 정남이 이거 어디서 공도 없는 자신감이 붙었지? 아, 좋다. 이정이 듬뿍하게 쳐주라. 아, 좋다. 아, 근데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네. 넘도 안 좋은데 장근삼 한 뿌리 먹어야지. 90. 좋아요. 됐다, 됐다, 됐다. 좋아요, 이거. 아, 잠깐만. 됐다, 됐다. 좋은데? 좋아요. 좋아요. 됐다, 됐다, 됐다. 좋아요, 이거. 너무 됐어. 세다. 좋아요. 아, 잠깐. 됐다, 됐다, 됐다. 좋아요, 이거.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오! 완전 잘 치셨는데요? 아, 완전 잘 치셨다. 올라갔죠? 좋아요. 아, 잠깐. 됐다, 됐다, 됐다. 좋아요, 이거. 됐다. 좋아요, 이거. 아, 잠깐. 됐다, 됐다, 됐다. 좋아요, 이거. 좋은데? 오! 나이스! 내가 버린다고 했잖아. 뭐 해, 너 승기야. 그렇게 안 놀고 있었노. 형님, 이 늦 동안. 봐봐봐. 형, 두 번째 샷도 잘 치면 제가 인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못 붙이면 애매하네.